수초 안에 온도가 치솟게 되는 열폭주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구팀은 배터리 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작은 분자 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X선 회절 기법을 활용해서 배터리 셀 내부의 화학 반응을 관찰했고요. 생성물이 반응물을 다시 만들어주는 자가 증폭 루트에 의해서 발열 반응이 촉진이 되어 열폭주가 발생한다는 것을 연구팀이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하이니켈 배터리의 경우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호발트와 망가니지의 함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열폭주에 더 취약해져서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죠.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자가 증폭 루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도 밝혀낸과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팀에서 함께 제시를 해주셨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었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연구팀은 고품질 알루미나 코팅법을 개발을 해서 배터리 셀 내에서의 열폭주 현상이 80% 정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성파로 하이니켈 양극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강주환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배터리 폭발 사고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배터리의 한 셀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배터리 셀까지 수초 만에 100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불이 빠르게 확산할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도 어려워서 배터리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였는데요. 그동안은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폭주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국내 연구팀이 방사광 가속기 기반 X선 회절 기법을 통해 열폭주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규명된 배터리 열폭주 메커니즘을 소개해 주실 분은 저희 국립과천과학관의 신혜진 선생님입니다. 혜진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올해 탠덤 태양전지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출연이신데 사실 지금 올해 영상들 중에 탠덤 태양전지 편이 조회수 1이거든요. 우 우 이렇게 격한 반응 너무 좋습니다. 이제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숨겨진 저의 비결은요. 엄마, 아빠가 1,500번을 돌려봤다. 그거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강 주무관님의 핫한 주제 선정과 저희의 환상적인 케미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혜진쌤의 부모님과 저의 주제 선정 그리고 우리 둘의 케미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조회수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요 연말에 약간 어워드 같은 거 해야 될까 봐요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너무 자주 봐가지고 신선한 얼굴이 아니라서 제가 단발을 하고 오겠습니다 약간 단발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조회수가 높다면 싹두 싹두? 자르면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 제발 봐주세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핫하고 재밌고 유용한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오늘의 뉴스로 넘어가야죠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기본 원리를 사실은 그동안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아 이게 좀 머리에 잘 안 남아가지고 지금 잘 기억이 날랑말랑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혜진쌤이 한 번 더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은 충전과 방전의 핵심이 되는 리튬이 산화물의 형태로 들어 있는 공간인데요 배터리의 성능에서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양극제의 리튬 비중이 높을수록 커지게 되고 배터리의 전압은 양극의 전입값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 및 방출하며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음극제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배터리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죠 다음으로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리막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요 즉 양극과 음극 간의 접촉은 맞지만 이온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될까요? 배터리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주면 양극에 있는 리튬이온과 전자가 각각 전해질과 도선을 통해서 음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배터리 충전 과정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충전이 완료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방전은 그럼 어떤 과정일까요? 뭐 거꾸로 아닐까요?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충전의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음극에 리튬이온과 전자가 양극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방전이 되는 것이죠 즉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발생시키는 원리로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집니다 흐름대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번만큼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원리를 절대 까먹지 않고 계속 쭉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오늘의 주제가 전기차인 만큼 전기차 배터리로 자주 이용이 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양극, 음극, 전해질의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용량이나 수명, 안정성 등이 바뀌게 돼요 양극, 음극, 전해질 이렇게 세 개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종류도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재료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적으로는 음극재의 흑연을 많이 사용하고요 전해질로는 고체 액체 상태 중에서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기술 개발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양극재인데요 양극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특성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1세대 양극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리튬, 코발트, 산소로 구성된 이것의 앞글자를 따면 뭘까요? 리튬? 리코산 그렇죠 리코산 맞잖아요 네 당황스럽네요 리튬의 L, 코발트의 C, 산소의 O를 따서 LCO라고 부릅니다 영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여기도 한국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한국말을 써야죠 리코산 리코산 LCO 이러한 LCO는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긴 수명을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코발트 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고 충전, 방전을 진행할수록 화학적 부반응으로 인해서 효율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소재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로 LCO를 기본으로 다른 세 가지 금속 원소가 합쳐진 삼원계 양극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만이 사용되고 있는 삼원계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니코? 많이 되겠네요 아 니코만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NCM이 되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NCM 아 영어 쉽지 않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네 NCA겠네요 네 맞습니다 NCA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NCMA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NCMA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원계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는 무게가 가볍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 충전이 가능해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으나 가격이 높고 화학적 구조가 불안정해서 충격이나 고온 상황에서 열 폭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또 다른 배터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리튬 인산철을 양극재로 사용한 LFP 배터리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산소와 인이 단단하게 결합된 올리비늄 구조로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짧고 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게가 어떨까요? 무겁지 않을까요? 그렇죠 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이것도 그냥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LFP 배터리는 뉴스에서도 종종 보셨겠지만 중국이 주도해 가고 있는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무관님 갑자기 퀴즈 또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NCM NCA NCMA에는 있지만 LFP에는 없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니켈이랑 코발트가 삼원기 양극재에는 있고 LFP에 없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코발트를 대체하려고 니켈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왠지 느낌이 좀 니켈 때문에 이 퀴즈를 내지 않으셨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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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이 바로 그 물질인데요 삼원기 양극재의 재료 중 니켈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리튬이온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게 돼요 그 결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배터리의 용량을 높여줄 수 있고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이에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인 하이 니켈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니켈 함량을 계속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하지만 하이 니켈 배터리의 경우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코발트와 망가니지의 함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불안정하기 쉬워서 충전, 방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답니다 무작정 올린다고 또 정답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폭주에 더 취약해져서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죠 이러한 문제는 전기 자동차의 폭발, 화재 사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중요한 네 최근 우리나라 국내 연구팀이 이러한 하이 니켈 배터리의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서 유명 국세의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의 표지 논문으로 성장될 만큼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늘의 키포인트까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스리슬쩍 그러면 바로 국내 연구팀에서 규명했다고 하는 열폭주 메커니즘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초 안에 온도가 치솟게 되는 열폭주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팀은 낮은 온도에서부터 급격히 열폭주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배터리 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작은 분자 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X선 회절 기법을 활용해서 배터리 셀 내부의 화학 반응을 관찰했고요 뭔가 되게 어려운 방법을 쓰셨네요 네 뭔가 복잡하죠 양극과 흑연 응극 사이에 화학총 교환해서 발열 반응들이 야기됨을 발견했어요 주무관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그 기법을 설명드리면요 X선 회절 기법을 우리가 XRD라고도 불러요 이러한 기법은 물질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X선을 물질에 쏘아 보내고 이 X선이 물질의 결정 격자에서 산란되는 패턴을 측정하여 물질의 종류와 양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X선 회절법을 사용하게 되면 고에너지 방사광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를 매우 높은 해상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방사광 가속기에서 전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되어 강력한 X선을 생성하고 이 X선이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고해상도의 회절 패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결정 구조, 상 변환, 미세부조 등 일반적인 X선 회절 기법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배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겉에서 측정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관찰하기가 어려웠는데 X선이라는 걸 투과를 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아주 깔끔한 정리 역시 명 MC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으니까요 이 정도는 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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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배터리 셀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간단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 배터리 내부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열폭주 초기 단계에서 흑연 음극제에서 발생한 에틸렌 기체가 하이니켈 양극제로 이동하여 양극제 내에서 산소기체가 탈출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기체가 다시 음극에 에틸렌 기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반복되어서 강한 발열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즉 생성물이 반응물을 다시 만들어주는 자가 증폭 루트에 의해서 발열 반응이 촉진이 되어 열폭주가 발생한다는 것을 연구팀이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생성물이 반응물을 또 만들어내니까 이런 사실은 선순환이라기보다는 이건 악순환에 가까운 거고 이 악순환의 관계를 자가 증폭 루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가 증폭 루트에 의해 발생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음극 표면에 리튬과 반응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를 더욱 올릴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자가 증폭 루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도 밝혀낸과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팀에서 함께 제시를 해주셨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었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연구팀은 고품질 알루미나 코팅법을 개발을 해서 기존 흑연 응극제를 그 기술로 코팅을 했을 때 알루미나 코팅이 자가 증폭 루트에 의해 생성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응극 표면에 리튬과의 반응을 막아주어서 배터리 셀 내에서의 열폭주 현상이 80% 정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막아주는 거군요 이 코팅으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연구팀은 하이니켈 양극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폭주를 억제할 수 있는 코팅이나 화학 반응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터리 사업이 어떻게 발전에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켜봐주세요 2차 전지는 우리나라 4대 국가 첨단 전략기술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을 견인할 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캐즘과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막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 캐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대중화되기까지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기술 혁신성이 검증되어 다수가 상품을 소비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캐즘이 극복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 등을 앞세워 저가 배터리 공세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실리콘 음극제 등 기술력을 앞세워 캐즘과 경쟁자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진쌤이 말한 것처럼 2차 전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분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려스러운 소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까치처럼 굉장히 좋은 소식을 물고 와주신 혜진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뉴스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